수천년 역사를 지니 이 나라의 인정 우리의 음악은 없네 개구리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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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무자 박연나리? 맞아 난 박연나리를 사랑해 제발 저의 꿈이 이루어지길 그래 다들 만들었는가 드디어 편경이 완성되었사옵니다 그래 박 누구 박우 호박 호박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병이 났댑니다 호박이 사람인가? 그냥 그건 저도 모르지요 호박나무를 좋아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미남 우리 형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아리야 다른 말이지 이런 남자 어딨나 너 굳이 굴러온 호박 안으면 되지 뭐가 그리 고민이요 세상에 문제는 일 없네 세상 못하니 무엇인가 형님의 삶이 형님의 삶이 형님의 짝 되어주고 형님의 짝 되어주고 형님의 짝 되어주고 가슴 가득 품은 내 꿈 알아줄 사람은 없네 알아줄 사람은 없네 우리 박한열 연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